그 저희가 실은 이제 원래 목가이로에서도 기숙사 식당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일이 갑자기 커지면서 체력관에서 하게 되었고 예상 이외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받았고 뭐 지금은 입장할때부터 대장할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번에 참 저희 부모님들이 오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물론 영상으로 조금 나중에 비디오 보시면 혹시 영상으로 저희 부모님들 먼저 부모님들 얼굴로 나오기도 했지만 부모님들은 사실 이 아들 딸이 일본에서 왜 결혼식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시는데 영화를 보여드려도 아이가 6세가 어렸으니까 잘 이해 못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간 한 열흘 동안 실은 이제 호가에 대해서 하고 조용히 일본에 돌아보지 못한 조선대학교라든지 도쿄중고라든지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소개해서 또 다니려고 했었습니다. 조용히. 그것도 예상외로 그렇게 안되고 가는 곳마다 뭐 동포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열흘 동안 정말 몸은 조금 힘들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오사카에 와서 동포들 만나 뵙고 하니까 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학교에서 결혼식하고 이렇게 동포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신 사람은 저희들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동포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뭐 이제 우리 학교 만드는 그 시점부터 맡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동포들한테 결혼한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아이가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동포들 찾아 뵙고 꼭 인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해주신 이 기쁨을 평생 동안 갚을 수 있도록 그거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너무 길어지는데 한 열흘 중에 한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꽃가게도 돈 보냈다가 독개도 몇 년 다 했다가 우산까지도 몇 년 다 했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막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없는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운명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태까지도 그 2002년부터 7년 동안 예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학교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뭐 우리 동포들께서도 나이도 많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성장한 친구들도 있고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더 뭐 수십 년간 예 죽을 때까지 동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 한마리에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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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촬영된 호카이도 물리학교 아이들의 촬영된 소스를 보고 야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정말 그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부러운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섰기 때문에 봄에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일꾼으로라도 저기에 나도 일원으로 좀 속하고 싶다라는 그 크다면 큰 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도 정말 우리 학교 같은 곳에서 자라났으면 나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감사합니다 놀랍니다 네 여러분께 그 뭔가 좀 더 예 그래서 나도 진짜 저 학교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기저기 저 여기저기 동포들 속에서 이렇게 축하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 이동무하고 처음 만났을 때 조은영 감독 이야기로 다 이해를 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제가 생각하면 좀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요